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더글로리 송혜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송혜균님은 넷플릭스 더글로리에서 일생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학교폭력 피해자 문 동훈 역을 맡아 탁월한 감정 조절로 첫 장르물 소재의 도전 강론기 변신에 성공하였습니다 송혜균님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나 상 받았어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